네 번째 한국인 추기경인 유흥식 대주교가 오늘 바티칸에서 서임을 받습니다. 서임식은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,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직접 거행합니다. 유 추기경은 지난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도 임명됐습니다. 80살이 넘지 않은 추기경에겐 추기경 모임인 콩클라베에서 교황을 뽑을 권리도 주어지는데, 한국인으로는 염수정 추기경과 유흥식 추기경 2명이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수정